저는 좀 예능에서 좋아하는 스타일은 조금 두라 형하고 동엽이 형을 좀 좋아해요 재석 오빠는요? 저는 근데 저는 이런 예능을 좋아해요 재석이 형이랑은 예능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럼?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물어보는 거야 우리나라 이래서 안 되는 거야 펄을 갈라며 결국은 나 혼자야 50kg까지 뺐었다고 눈썹 문신했니? 어떻게... 너무 진해요 아니요 심리 밖, 심리 밖에서도 알겠는데 심리 밖에서도 알겠는데 너무 성진네 문신 방송에 못 나가 테이프 붙여야 해 그러면 코요테 신지가 생각하는 최고의 곡 저는 안 물어보세요 말 많이 했잖아 좀 줄어 물어봐줘 알았어 우리 광희가 생각하는 코요테의 곡은? 가슴에 날이 지워버리고 기억에서 날이 지웠었는데 어떻게 해 준비를 했는데 노래랑 안무가 달라 이렇게 나와 맞아 여기야 맞아 이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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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순 gates JIM 숨졌어 아 깜맣어 헬승이 준비한다 헬승이 야.. 야, 로봇 스키야 못해. 야, 너 왜 이러는 거야? 스키 이런 거 아니야? 광희도 누구 닮았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저 홍진경 누나 닮았는데요. 왜 닮았죠? 오, 닮았다. 닮았다. 잘생겨보려고 비싼 옷 입고 왔는데. 근데 박물관 가면 광희 씨 닮은 얼굴형이 많던데. 뭐, 뭐요? 아니, 빗살무늬 톡이라고. 빚은 건 맞지만 우리가 톡보기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죠? 어? 광희! 광희! 아니, 이거 뭐지? 광희야,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맞춰줘야 돼. 광희! 돈 스톱! 광희, 정답! 왜이래, 왜이래. 왜이래. 광희, 정답! 왜이래,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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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냐? 괜찮. 종이장처럼 쓰러졌어요. 야, 왜 종이장처럼 쓰러져? 아니, 또. 평소대로 기뻐했는데. 근육이 없어? 아니, 뭘. 그대로 넘어가네. 야, 광희. 우리 종이, 우리 종이 인형. 아이고, 아이고. 최야, 최야. 꼭꼭 씹어먹어. 너무 맛있어요. 어우, 너무 맛있어요. 어우, 너무 맛있어요. 너무 꿀로 해요, 이거. 다행이다. 꼭꼭 씹어먹어. 누구라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저는 냉정하거든요. 딱. 봐봐요. 다들 공감할 거예요. 사실은 동료병 빼고는 다 저는 톱스타가 아니에요. 다 한철이잖아. 뭐라 할 수 있어? 뭘 해? 한철이야. 한철이야. 야, 빨딱 걸어. 야, 빨딱 걸어. 야, 빨딱 뭐야 다들. 핫대질이야. 빨딱 이려. 뭘 한철이야. 평생 한걸. 형 성형 얘기하고 나는데 사람들이 다 그랬어. 저거 한철이야. 지금 몇 철 해 먹고 있어.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이범아. 나도 무도 영원할 줄 알았어. 야, 영원한 거 없어. 무도도 없어. 야, SM이 너 계속 지켜줄 것 같아? 이 다리 챙겨. 야. 야, 나 혼자 가면 언제까지 지켜줄 것 같아? 말려. 말려, 말려. 누가 그거 MBC 딸이야? 카메라 꺼 나 못 하겠어, 오늘. 진짜 잘한다. 아, 불씨. 혀가 너무 났네. SM 얘기예요. 친구들끼리 싸워도 가족은 안 건드려요, 원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고생하시고. 고생하시고. 고생하시고 오늘. 바로 사과해. 이거 사과하는 거 방송 내주세요. 절대 내보내지 마세요. 나 오늘 너무 싸과덕게 나가잖아. 같이 나가야 돼, 좀. 야, 분량 꼭꼬 바로 사과했어. 같이 나가야 돼. 난 인형이란 것일지 모르지만. 오늘도 다시 또 다시 사랑해요. 사랑 언제나 이번이 마지막이라면. 처음엔 진짜 웃니까. 다시 우리 아침조차 하지 마요. 갑자기 어. 이 밤의 서운함만 가슴 속에 남으니. 내가 그댈 일을 많았다는 거. 오늘도 다시 또 다시 사랑해요. 사랑 언제나 이번이 마지막이라면. 처음엔 그차다. 어머. 니거. Heather. 너. album, 나. 사랑 언제나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소녀시대 알아요? 알죠, 알죠 가수분들 알아요, 제국의 아이돌 아이돌? 왕동거스는 이런 식으로 뭐야, 왜 다 보여? 여기 한쪽에만 보여져 원래 이렇게 먹는 거야 이렇게 눈물 깨져 그 맛에 먹는 거야 아, 정말 튀김옷이랑 소스랑 섞인 거에다가 그게 그릇이 남잖아요 그거를 밥을 비벼 먹으면 되게 맛있다고 뭘 비벼 먹은 거야? 밥 나오는 거 비벼 먹은다니까요 내 마지막에 먹는 건 질적질적해진단 말이에요 튀김가루가 바삭바삭하지도 않고 그 맛에 먹는 거예요 돈가스랑 바삭한 음식이 아니에요 왜 튀겨요? 우리 어렸을 때 이거 먹었다고요 그럼 몇 년생이에요? 저... 83이에요 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야! 어, 웬일이야 83이라뇨 아... 8이에요? 앞에가? 오, 마이 갓 83이면 저랑 5세밖에 안 나요 오, 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치즈가 치즈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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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거 보세요 어머, 쭉쭉 늘어나, 쭉쭉!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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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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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뭐 하나 하겠다 우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데 엄마가 방송이 이렇게 잘 말라는데 혼난다 이제 가서 집에 가서 치즈가 선배님 음, 음 그 우유 맛이 난 치즈 우유 맛이 난 치즈 원래 치즈는 우유 맛이 나요 아니, 아니 아, 그래도 환상이 있죠 아이돌 입에서 양패내스 나면 되겠어요 이거 하면서 처음으로 강희 씨가 아이돌이라는 걸 깜빡하고 있었어요 저 무대에 한 거 못 봤어요 한 번도? 대박 잘 생겼잖아요 네? 네 보여줘요 이거, 이 정도가? 그 바람의 위로 보셨어요? 그녀와 헤어질 수 없어 이건 꿈이야 이건 꿈이야 없었어 You make me feel alive, like, like 한 꿈이야 하지 마, like, like, like 춤을 안 추는 지 오래돼서 아, 이게 본인 그... 아, 춤 같이 추고요 춤을 같이 췄다니 저도 조금 노래했거든요